LA갈비 6팩과 함께 갈비찜 5팩 총 11팩 5.5kg을 함께 하시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6만 2,910원을 할 수 있어요. 무려 중량만 해도 5.5kg이에요. 홈앤쇼핑 단독방송이라 여러분 이 방송 끝나면 쉽게 보실 수가 없겠고 저희가 배송도 여러분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음주 배송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날에는 여러분 추석 때는 배송을 배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빠르게 좀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같은 날 주문하셔서 추석 전에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갈비 자체가 정말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이게 3대 갈비가 아니라 2대 갈비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2대 갈비이기도 하지만 잘 정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갈비 자체가 깔끔하고 또 두께감이 있어서 아주 실하고 또 갈비 이쪽으로는 살이 마블린이 아주 좋고 드실 게 많아서 잘 정돈된 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양념을 했냐면 이게 24시간 적은 숙성으로 다 맞춰드리는 거죠? 네, 이걸 잘 숙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정말 아주 맛깔스럽게 아주 잘 익혀서 숙성을 과일 발효 소스로 숙성을 시켜서 보내드리니까 정말 아쉽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좀 과일 발효 소스로 반드시 24시간 이상 이렇게 숙성을 하니까 좋고 오늘은 또 갈비찜이 있습니다. 뼈가 너무 크지 않고 아주 이런 갈비만 모았기 때문에 드시기가 아주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삼하고 마늘 넣어서 이렇게 잘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갈비찜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배송될 때는요. 지금 딱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손님 오셨을 때 좀 대접하셔도 좋을 만큼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, 이만큼이고 이렇게 살짝 이제 미디움으로 이렇게 구워지기 때문에 고기가 두께감이 있지 않으면 이게 바짝 말라서 맛이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다 43년 육류장인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두께감이 너무 없어도요. 씹는 맛이 없고 너무 두꺼워도 이게 좀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좀 덜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정말 탱글탱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구웠는데도 도통하네요. 고기는요. 여기 씹는 맛도 있습니다만 또 뜯는 맛이 있어서 갈비는 딱 손으로 잡고 뜯는 맛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온 가족 모였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갈비가 꼭 준비되어야지 뭔가 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시잖아요. 저는 뼈까지 쭉쭉 빨아먹는 게 그 양념이요. 뼈까지 쏙 빼어 들어가가지고 달콤해요. 아 그거 단맛이 그냥 아니 우선 찰밥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뼈를 제거해도 이 정도로 드셔보실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잘라서 이거는 아이들 주고 이제 뼈는 어른들 드시고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